왼쪽 엉덩이에 몽고가니까요. 지선 씨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데요. 기억납니까? 그럼요 제가 뭐 이렇게 힘들거나 우울한 일 있을 때 저 동영상 보면 기분이 금방 좋아져가지고. 만약에 1등하게 되면 갖고 싶은 게 뭐예요? 저요? 네네. 지금 엉덩이 보여주고 타는 거예요? 만약에 타면. 팬 팬. 한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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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우 우와 우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. 영혼이 없다 영혼이. 너무 예뻐서 한우 꼭 먹어야 돼. 다른 사람들이 다 먹잖아. 총을 쏜 거야? 총을 쏜 거야? 저 찍어놨어요. 네. 새로운 걸 봤습니다. 자 다음 볼까요? 김간의 퇴출 사건. 제가 저번에 서운이를 때려가지고 엄마가 동생 한 번만 더 때리면 내다버린다 그러셨잖아요. 그런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서운이를 또 때렸어요. 그래가지고 엄마가 진짜 버려야겠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 모두 회의를 했거든요. 서운근 왜 동생 서운근을 때렸어요? 저도 사실은 말로 해결하고 싶은데요.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. 전 못된 애인가 봐요. 저도 모르게 그래서 주먹이 먼저 나와요. 주먹을 로켓트가 달렸나. 서운근 형 많이 무서워요? 근데 사람 중에서 제일 무서워요. 얼마나 때리는구나. 야 정훈근이. 지은근도 동생 정훈근이 무서워요? 전 정훈이가 몸만 까딱 움직여도 무서워요. 보시다시피 정훈이 동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. 정훈이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당하는 사람은 무지 아프거든요. 저도 정훈이한테 맞아서 코핀한 적 있어요. 정훈이가 힘이 집에서 제일 세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. 제가 얼마나 화가 나요. 그래서 참다 참다가 올 초에 제가 마지막 경고를 했죠. 최후 경고를. 너 한 번만 동생이나 형 더 때리면 너를 내다 버리겠다. 근데 얼마 안 했다가 또 때린 거예요.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진짜 다 가족들을 모아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겠다. 지금은 또 손을 들어서 정훈이를 버리자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면 내가 버리겠다. 정말 무섭게. 야 너무한다.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. 오죽해. 그때 지은근하고 서훈근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어요? 버리자 버리자. 정훈이가 동생인데 같이 못살게 될까봐 너무 울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. 전혀 엄마한테 네 좋아요 하고 말했어요. 아 형 갖다 버리자. 왜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. 제가 다수결을 했을 때 의견을 묻는데 정훈이가 좋다고 손을 딱 드는 거예요. 끄덕끄덕 하면서.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 회의로 마지막으로 봐주겠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잘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또 정훈이가 성훈이를 좀 괴롭힐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성훈이가 저한테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. 성훈아 너 엄마한테 뭐라 그랬지? 엄마 정훈이 형 왜 안 버려요? 버린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버려요? 잘한다. 형 왜 안 버려요? 정훈이 그때 기분 어땠어요? 본인이 버리냐 안 버리냐 뭐. 저 그때 진짜 반성했어요. 그리고 엄마가 같이 살게 해줘서 진짜 다행했어요. 만약에 엄마가 저를 선택 안 해줬으면 도대체 제가 지금 좀 어디서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만약에 정훈이가 버리지 않으면 결정이 났어요. 결정이 났으면 집을 나가게 되는데 집을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? 저희 집 근처에 남산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남산에 올라가서 살포점을 찾아보려고 했었어요. 자 성훈이. 그 회의 이후로 정훈이 형이 많이 달라졌어요? 제가 심심하다고 하면 엄청 재밌게 들어줘요. 성훈이 형한테 뭐 진짜 불만 있으면 딱 하나만 얘기해보세요. 어. 나. 어. 어. 저 다 모르겠어요. 성훈이 형하고 지훈이 형하고 오늘 녹화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정훈이가 녹화를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. 중간에 나갔으면 좋겠어요. 저. 어. 정형이 형. 괴롭히지 않는다면 할 거예요.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중간에. 만약에 괴롭힌다면. 버려요? 생각해보고요. 아. 야. 심각하네. 네. 자 정훈이 한 마디 해야겠다. 그죠? 약속하세요. 그래요. 지훈이 형 이제 내가 말로 이제 다 말로 할 테니까 성훈이랑 지훈이 형 제발 나 좀 믿어주라. 아. 그 정도 없다. 우리 정훈이 형 말이죠. 그 옛날에 했던 정훈이 아니에요. 그래요? 이야. 뭘 무조타네. 개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. 방수로.